자 오늘 알테오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대비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드디어 이제 코스닥시 총 1위에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자 황제주가 어디서 나왔다? 바이오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이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로 투심이 집중되고 있고 자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유한량의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바이오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100만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나중에 얘기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40만원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40만원 돌파하면 50만원 갈 수 있는지 또는 이렇게 추가 상승하다 보면 무거워지니까 액면 분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시총 1위 달성하면서 확실히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고 자 MSD 머크사에 지금 기술 수출을 하면서 독점,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이제 상승의 트리거가 됐고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 챙겨봐야 될 재료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AI 관련된 또 반도체 관련된 업종 위주로 증시를 조금 끌어내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2분기 실적 발표 시장 예상치를 충족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계속 예상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이걸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년 대비 아니면 기존 대비 성장률이 조금 부족하다.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냥 티끌을 가지고 넘어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성장세 둔화된다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죠? 갔다가 조금 주춤하다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자 보세요. 엔비디아 분기별 매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만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90%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없이 지금은 AI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알테오제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테오제는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도 매수해도 된다. 좀 강조 드렸어요. 28만원 세력 지지선 잡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30만원 언더에서는 그냥 눈 감고 들어가도 단기로도 좋다. 단타로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팁을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지 첫 번째로 수급입니다. 자 재료는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큰 흐름 보시면 주봉을 보면서 세력의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역사적인 신곡과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세력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 1차적으로 뭐 35만원 단타도 노려볼 수 있고 40만원도 가능한데 왜냐면요 수급이 받쳐져서 그래요. 재료는 이미 다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어떤 걸 봐야 되냐 일단 더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기간 자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죠.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도 그냥 거의 뭐 크게 쏠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시면요. 자 올해 1월 뭐 작년 12월부터 보겠습니다. 대략 9개월 정도 사이 외국인이 380만주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홀딩을 하고 있나 지금 만약에 고점이라고 하면 얘네들도 다 팔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홀딩하고 있다? 목표가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외국계 창고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월부터 보시면은 최근 3개월 동안 골드만삭스가 미친듯이 사놨거든요. 두 번째는 JP모건 세 번째 시티그룹 모거스테닉까지 외국계 메이저 창고에서 물량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골드만삭스 한번 보시면은 28만원 이 가격대에서 이 많은 물량을 왜 들고 있나 자 만약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 들면 자 골드만삭스 매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매도를 안 했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목표가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P모건은 30만원 초반대 이하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매집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시티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순매수 물량만 체크를 해봐도 아직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구간은요. 보시면은 자 주봉상 계속해서 세력들이 25만원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25만원을 대략 두 달 가까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 가격 깨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아래 꼬리에서 계속 끌어올렸죠. 여기서도 끌어올리고 여기서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28만원에서도 저점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큰 추세로 볼 때는 결국 세력들이 자 이 저점이 이 저점에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저점에서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저점군이 또 잡히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시장 두 번째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시장 이건 뭐냐면 가는 놈이 계속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고민 하나 두 번째는 가격적으로 너무 싸요. 너무 싼데 움직이질 않아. 그죠?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알터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종목 따라 붙어서 우리가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끌고 가면서 스윙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어떤 걸 좀 가져가야 될지 챙겨봐야 될지 좀 어려운 시장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들어갔었던 카페24 8월 16일 날 들어가서 대략 6거래일 만에 단타는 11% 13%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있는데 세력선 지지 라인 확인하고 매수 타점 잡아서 끌고 가고 있고 전구점까지 노려보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알테오젠이 세력선을 확인하고 논리목 매수 타점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30만원 언도로는 눈 감고 사도 된다. 그러니까 상승 초입 구간이 나와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 자, 월요일에 11% 단타 청산 화요일에 이틀 만에 20% 단타 청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건 우리가 이 거래량으로 확인하고 타점은 저점이 높아질 때 여기서 들어가야 싸게 사고 급등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어떤 걸 우리가 나스닥을 볼 때 봐야 되는지 잡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실적도 좋고 ADC 테마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남은 비중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 비중만 홀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12만원까지 좀 노려보고 일단 뭐 비중 조금만 남기고 끌고 가면서 대응해보자. 지금 37% 내 수익 구간이니까 또 세력선의 지지 타점 어떤 걸 봐야 될지 리가캠 바이오도 말씀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크게 수익을 줬던 8월달의 효자 종목이었어요. 태성이란 종목도 8월 6일에 들어가서 14일날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세력선 지지 라인이 확인되니까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서 빨리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은 나오는 시장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태성이란 종목입니다. 세력선에서 매수 타점이 잡히니까 즉, 지지 라인 확인이 되니까 들어가는 거죠. 자, 세력 매수 타점 잡히면요. 웬만해서는 한 달 만에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태성은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조금 빨리 수익이 나왔다는 건데 자, 알테오젠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보세요. 상승할 때 거래가 터졌습니다. 태성이라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개미 털기가 완성이 되니까 세력선에서 뭐가 나왔다? 지지 라인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급등이 나올 때 일주일 만에 55%를 먹고 나온 겁니다. 지금도 탄력이 좋지만 우린 또 다른 종목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테오젠도 보시면 아직 상승의 파동이 남아있다. 자, 보세요. 상승할 때 거래 터졌죠? 거래 터졌고 이때도 거래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을 때 자, 여기도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서 또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 라인 잡히고 세력선이 높아지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매수 타점으로 봐야 40만원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정말 수급 그 다음에 실전에서 큰 개념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가격대는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보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상승할 때 거래가 터졌고 자, 지지 라인이 잡혀있는지 내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이라면 끌고 가도 되고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빠르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시장 변동성이 커서 조금 짜증나고 어려운 장일 수는 있겠지만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자, 미 대선이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예요. 그럼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결국 어디서 급등주가 나오냐면요. 정책주에서 6개월 1년 사이에 500%, 1000%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고 내 계좌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모르겠고 내가 매수는 어디서 해서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그래서 주식이 불안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아들이는 타점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수익을 챙겨가고 또 수급은 어떤 걸 봐야 될지 재료는 어떤 걸 봐야 될지 우리 소통방에서 이렇게 제가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들이는 매수구간 목표가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고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제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링크를 올려놓다 보니 자 지금도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벗겨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개인 번호도 같이 남겨놨거든요. 010-8022-72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릴 거고 링크를 클릭하면 일단은 입장 대기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고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지금 어떤 걸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좀 이겨내보자. 변동성이 심하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점에 들어가면 먹을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간혹 나는 소통방에 못 들어온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스윙 관점 종목으로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였죠. 7월 달에 대봉 LS가 있었고 8월에는 태성이 있었습니다. 대봉 LS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먼저 확인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 드려서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 대봉 LS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대봉 LS 같은 경우도 재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을 드렸었고 7월 11일 저녁 시간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 개인 번호로 싹 다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가 매수 구간 잡아 드렸고 목표 구간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갔던 종목이 태성이라는 종목이었죠. 소통방에서도 잡아 드렸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도 보내드렸던 종목인데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 눌림목대 거래량이 없죠. 그 다음에 세력선이 잡히니까 여기서 잡아 드려서 우리가 기대했던 기간보다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때도 제가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CATL 협력사로 선정되는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8월 6일에 장 끝나고 신청해 주신 651분 싹 다 보내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매수 구간과 목표가죠.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특히 매수는요. 이 가격대 안에서만 매수하시면 돼요. 목표 가격대는 도달하면 한 번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상승하건 떨어지건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은 매달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미국 대선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결국 관련주 정책주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세력 매집주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도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서 대봉LS나 태성처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 딱 한 가지죠.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 아직 깜빡하고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수익으로 반드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실시간 대응 전략이 더 맞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이런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시장 변동성이 크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 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걸 봐야 될지 차트 그 다음에 정보 수급 그리고 매수 타점 잡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주식으로 대박나길 제가 또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